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AIPAC라는 유대인 그로비 단체가 어떻게 미국 언론과 관계와 전개를 쥐락펴락하고 있나 지금도 있어요. 오늘 또 투비컨티뉴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언론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친이스라엘 여론전에 나선 계기가 언제냐 정확하게 있어요. 언제냐면 1967년 어떤 전쟁이었죠 여러분들? 67년? 양띠의 해인데 양들의 전쟁인가? 네. 1967년 6일 전쟁.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6일 만에 박살내버렸잖아요. 말이 6일이지 첫날. 개전 첫날. 빡빡빡빡빡빡빡. 이집트 너희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거야. 요즘 청춘의 덫 그거 요즘 TV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종원 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 다시 봐도요. 심으나 불쌍해. 부셔버릴 거야. 하여간 이때 부셔버려버렸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박살낸 것뿐만 아니라 전 아랍군을 다 박살내고 시나이 반도 빼앗고 골란고원 구룩잡잡 드시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등등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추방하고 쫓아버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967년 6.1 전쟁 이때 정말 역대 최악의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을 해요. 못 사니까 이스라엘 통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민들이 일단 옆에 있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일로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가요.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을 했죠. 딱 객관적인 팩트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해자고 팔레스타인은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그 당시에 미국 여론이 약간 필터링을 안 하고 그대로 방송을 한 거예요. 당시 미국 여론이 이스라엘이 가해자, 팔레스타인 피해자 그걸 보고 있던 미국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TV 보면서 야, 이거 이스라엘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우, 불쌍해, 팔레스타인 약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생겨버렸네? 이걸요? 이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의 유대인 로비단체들이 바꾸자. 여론전을 펼치자. 여론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뭐로 봐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TV가 있던 시대를 보면 유튜브도 다 미디어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미디어를 통해서 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이클 잭슨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본 적 있으세요? 적어도 전 못 봤어요. 난 썬드킴은.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마이클 잭슨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TV 그 당시에 브라운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마이클 잭슨을 봤기 때문에 아, 있구나 라고 본 거고 TV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유튜브 등등등 이게 미디어 창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존재를 하구나 라고 믿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못 봤잖아요.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여론 조작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 미디어의 창구만 살짝 조작하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이런 일반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파악을 하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이 미디어, 유권자들이 세상을 보는 창만 바꿔버리면 된다. 그렇죠. 미국 그 당시 살고 있던 유권자들이 이스라엘 가본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어떻게 유대인 단체들이 여론을 바꿔버리냐면 일단 바꾸는 건 쉽죠. 언론사들, 실소유주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사방은 다 적이고 홀로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용감하게 혼자 적을 무찌르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은 불쌍한 유대인들을 탄압하려는 아랍인들과 맞서 싸워서 외롭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엘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고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고 있는 피엘로는 테러리스트들이다. 각종 사진들, 포티지들, 테러 장면들 계속 방영을 하고 특히 그 당시에 민헨 올림픽 사건 물론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던 일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민헨 올림픽 때 피엘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애들이 저렇게 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흘려 TV를 보는 일반 국민들은 와우 피엘로가 테러리스트구만 어우 불쌍해라 이스라엘 저 덩치 큰 객관적으로 딱 지도보면 이스라엘이 코딱짓만 하거든요. 덩치는 사우디아라비아 봐요. 땅이 거의 뭐 이집트 우와 이 거대한 아랍 틈바구니에 낑겨가지고 아이고 낑겨는 또 경상도 사투리네요. 약간 끼워가지고 홀로 싸우고 있네. 불쌍해라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약자다. 약자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여론이 미국에 형성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왜 약자예요. 이스라엘은요. 사이즈는 콩나만 해도 중동 최강 국가입니다. 왜냐. 중동 유일의 핵 무장 국가예요. 공식적으로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리는 핵 무장했다고 밝힌 적은 없어요. 하여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 4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핵 보유국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요즘 외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치고 받고 싸우는 거 들으셨죠? 아니 안 들으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하세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이란, 이스라엘 검색하면 쫙 치고 받고 싸우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앙숙이고 둘이 싸우는 걸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면 분명히 공격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공격은 안 해요. 그리고 분명히 반격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반격했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치고 받고 싸운다고 해서 샤도우 워라고 해서 그림자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란은 도대체 왜, 왜 이스라엘과 싸우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저기 서울 강남역에서 삼성동까지 쭉 있는 큰 길 이름이 테헤란로죠. 진짜로 그거는 이란 수도 테헤란을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로예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 가면 서울 로드가 있어요. 서로 각자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우냐? 1979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저와 같이 비슷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도까지 팔레비 왕조라고 친미 왕국이었어요. 왕국. 팔레비란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 이스라엘의 이란이었는데 당연히 친미 이스라엘, 친미 이란 와우! We love America!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너무 사이가 좋았답니다. 하지만 빰빰 1979년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이슬람 혁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메이니 옹이라는 시아파 강경 지도자가 팔레비 국왕을 내쫓고 친미 정권이죠. 내쫓고 초강경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 정권을 세웁니다. 1979년도.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은요. 뭐야? 저기 지금 반미 이슬람 정권이에요. 호메이니 옹이 주도한 79년도의 이슬람 혁명.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지금까지 우리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던 팔레비 국왕이 쫓겨나고 뭐? 뭐? 미국을 싫어하는 반미 호메이니 호메이니 가 들어왔냐? 얼마나 그 당시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냐면 영화 아르고라고 보셨나요? 베네플릭 나온 거? 이번 주말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아르고가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 미 대사관의 테헤란 주제 테헤란 주제의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그린 영화예요. 왜 그러면 인질극을 벌였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레비 국왕, 친미 국왕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암이 걸렸어요, 팔레비 국왕이. 그래서 치료차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강경 시아파 혁명 정권에서 도망간 팔레비 국왕 돌려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했어요. 여보세요? 미국!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말이야. 도망간 팔레비 국왕, 친미 국왕, 병치료는 핑계 같고 이란에서 우리 치료해줄 테니까 돌려줘! 미국은 거부한 거예요. 안 된다. 환자들 어떻게 돌려보내냐? 여기에 격분한 테헤란의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제의 미 대사관을 점검을 해가지고 당시 안에 있던 미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미국 건국 이래 미국 외교 최대의 굴욕 사건이에요. 이때 미국 미 대사관에 잡혀있던 인질들을 몰래 빼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벤 애플릭이 주연을 했던 감독도 했어요. 그 아르고라는 영화거든요. 보세요. 굉장히 긴박한 재미있는 영화예요. 하여간 이제 반미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란에. 반미 이슬람 정권이. 이스라엘은 뭐야? 어? 이란이 갑자기 반미 정권이 돼버렸네? 우리 적이네? 어? 적이네? 이러다가 어떤 계기가 발생하냐면 또 나와요. 1982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했잖아요. 3,500명 민간인 대학살라 시키고. 잠깐 여러분 여기서 레바논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레바논 뒤에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뭐예요? 시리아죠. 그러니까 레바논은 거의 시리아의 속복 비슷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 조그만한 레바논을 보호국처럼 보호하면서 형님 노릇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레바논을 침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뒤에 배후에 있는 형님 노릇을 자처하던 시리아가 뭐야? 우리 아그가 지금 다쳤단 말이야. 레바논 아그가. 아따 우리 엉아가. 또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이 이스라엘 나와 한 판 뜨자. 제가 지금 SBS에서 허지웅 쇼 라디오에서 역사콘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전라도 남도 사투리를 써요. 그런데 허지웅 씨가 또 남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전라도 사투리를 못 쓴다고 저보고요. 저는 굉장히 잘 쓰는 것 같거든요. 아따 이거 뭐죠잉?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동상 레바논을 침공했어? 아따 내가 손 좀 봐.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리아가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F4 팬텀기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납품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F4도 그렇고 거의 뭐 굴러다니는 깡통 수준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F4 팬텀기는 최신 전투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에 다 납품이 된 상태고 시리아는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미극이 최신 미극이를 다 수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약간 자존심 대결이야. 공중전을 펼쳤거든요. F4 팬텀 미제와 소련제 미극이가 딱 붙었는데 미극이가 다 격추가 돼버리네. 역시 팬텀 짱. 메이드 인 USA. 시리아가 완전 박살이 나버려요. 아이고 이스라엘. 아이고 너 두고 보자. 아이고 시리아. 시리아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핸드폰에서 시리가 대답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주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리아. 움직이나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슬람 교회에는 시아파가 있고 순이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하마드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 없이 다음 후계자를 뭘 할 것인가? 친인척 중에서 시아버지 중에서 고르자 해서 시아파고 친인척과 관계없이 실력 순이대로 고르자 순이파다. 원래 그 뜻은 아니에요. 제가 쉽게 외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아파의 맹주가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고 그 다음 맹주가 누구냐면 시리아거든요. 쭉 연결이 돼요. 이게 중동 뉴스를 보면요. 이게 약간 공부를 하고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복잡하게 종교, 무슨 정치, 역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봐봐요. 시리아가 박살이 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근데 시리아가 어? 시아파 국가네? 그럼 뒤에 있던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뭐야? 이거 친미 정권 이스라엘이 내 동생 시리아를 박살을 내? 너 이스라엘 두고 보자. 요 1982년도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말이 레바논 침공이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싸운 그 전쟁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왼수가 됩니다. 근데 이란은 왜 핵 개발을 했을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언제 핵 개발을 했냐면 기억나세요?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운하 전쟁 때 아이고 이집트의 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니네들 배는 수에즈 운하 통과 못해! 이런 식으로요.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한패가 돼가지고 이집트와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본 미국과 소련이 야 영국, 프랑스, 너 이스라엘! 빨리 전쟁에서 발패! 압력을 넣어가지고 깽깽깽깽 물러갔다. 그때 미국이 무슨 말까지 했냐? 야 영국, 프랑스 거기 중동은 여기 미국 관할 구역이야? 너희들이 미국 허락도 안 맞고 뭐 너희들 마음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벌여 확 너 맞을래?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야 미국 너희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소련이, 구소련이 너희들 영국과 프랑스 핵 공격하면 우리 미국이 안 도와준다? 이 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웨즈 전쟁 때 미국은 툭 던진 말일시라도 그걸 듣는 영국과 프랑스는 허거거 꺽 꺽 꺽 이었다. 뭐야? 진짜 미국 저거들 저거들 진짜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핵 공격당하면 안 도와주... 아? 진짜? 안되겠다!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이다! 그 전쟁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도 자체 핵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콩고물을 또 이스라엘이 받아 먹어요. 프랑스가 핵 개발 성공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저기 프랑스 형님 저희도 좀 기술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이스라엘에 우리도 좀 약간 보호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핵무기가 아! 위위! 메르시 복금! 그래서 프랑스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해요. 1956년 스웨즈 전쟁 이후에 그러면 이란은 뭐 때문에 핵 개발했을까? 그 계기는 바로 이란, 이라크 전 이었어요. 이란과 이라크 전쟁 오래 했어요. 여러분 1980년부터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까지 8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란과 이라크 그래서 거의 40만 명이 희생되는 엄청나게 잔혹한 전쟁이었거든요. 이걸 누가 일으켰냐?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억하시나? 그 사담 후세인이라고 이라크에 그때도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 1980년도에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그 당시는 이라크의 국방력 군사력이 좀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군사력을 믿고 이란을 침공한 거에 먼저 야! 이란 석유 우리도 먹자! 가자! 이라크! 바그다드!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988년까지 8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다가 무승부 비슷하게 끝나버렸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일단 개전 초기에 군사력이 밀려가지고 거의 패전위기까지 가고 또 먼저 저쪽에서 이른바 선빵을 날린 거 아니에요? 군사력 믿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은 여러분 옛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로부터 이어온 우리 대이란이 없어지겠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이거 이라크 특히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전쟁광이랑 같이 한 하늘 아래 한 하늘 아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 개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이란은 총력 국가 총력을 기울여서 핵 개발에 나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란 이란 이 핵 개발을 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동에서의 핵 무장국가는 이스라엘 하나여야 된다 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 희석이 되잖아요 이란까지 핵 무장을 해버리면 뭐야 우리의 지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목표는 중동 땅에서 유일한 핵 무장국가는 이스라엘 하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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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이유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그러면 좀 약간 그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미국 내의 유대인 이야기로 좀 나와 볼게요 앞전 시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로비 단체가 AIPAC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동네에 AIPAC가 어딨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AIPAC 말고도 미국에서 유대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 Christian Zionism 영어로 하면 그거고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 시온주의 기독교 시온주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 시온주의는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예수님 중식임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유일한 소원이 뭐였냐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고 뭐고 간에 예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대교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시온이즘 시온주의에는 예수님이 없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게 미국에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못생긴 썬킴하고 같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빨리 와 어떻게 천천히 빨리 와 기독교 시온주의 못생긴 썬킴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유대인의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일단은 기독교예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 개신교 종파인데 개신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1948년도에 세운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고 믿는 개신교도들이에요 딱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개신교예요 기독교 시온주의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우리말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치시면 관련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크리스찬 자이언이즘이에요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직접 찾아봐요 여러분 시온주의라고 영어 사전 보면 자이언이즘이라고 나오거든요 크리스찬 자이언이즘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쫙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 시온주의의 명분은 뭐냐면 성경 말씀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3절 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앞에 바이블 있으신 분들은 펼쳐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이 말이 있거든요 야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 구절을 액면가 그대로 믿는 계신 교도들이에요 또 뭘 믿냐면 시편 시편 122편의 6절 썬킴 왜 이렇게 잘 아냐 저도 한때는 카톨릭 오래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도 카톨릭 대학을 나오고 어쨌든 시편 122편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가 된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개신교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야외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개신교도들인데 대표적인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존 해기 목사라고 있어요 스펠링은요 존 J-O-H-N 존 우리 존 할 때 존 존 해기 H-A-G-E-E 아직 살아계세요 존 해기 목사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을 한다는 그런 인물이죠 이 존 해기 목사가 최근에 등장한 게 언제냐면 여러분 외신 통해서 보셨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서관을요 미 대서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킨 거 그 뉴스 보셨나요 국제사회가 맹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중해에 있는 텔라비브란 도시거든요 텔라비브란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이게 유대교 하나만의 성지가 아니라 세 종교의 다 성지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세 개의 종교가 다 성지로 여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혼자 여기를 수도로 한다 그러면 아랍권이랑 기독교 세계한테 전쟁을 벌인다 이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관공서들 관공서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은 텔라비브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그냥 행정수도 같은데 트럼프가 딱 집권하자마자 뭘 했냐 뭐 다 필요 없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야 대사관 옮겨 그래가지고 바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고 국제사회가 맹비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을 때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축복의 예배를 한 사람이 바로 존 해기 목사입니다 이 존 해기 목사의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쭉쭉쭉 있는데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후 심판의 날 저지먼 데이 때 야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각자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대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을 미국 내에서만 보면 되지 이거를 이런 설교 내용을 위성TV로 전 아랍권에 계속 지금도 방송 중이에요 그걸 보면 아랍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다 친 이스라엘입니다 대표적인 게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요 전 대통령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의회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빌 클린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이 미국의 길이에요 우리 미국은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비슷했나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뭐가 예뻐가지고 이게 다 표 선거 정치인들은 물론 신념도 지키고 하시는 정치인들도 많겠지만 무조건 기본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 선거죠 미 전체 유권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좀 넘죠 개신교신자들의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약간 독특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신자들도 유대교인 이스라엘을 쫙쫙쫙쫙쫙 응원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요 이러니까 표를 의식하니까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뻐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친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매년 공식적으로 미국은 30억 달러의 돈을 이스라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30억 원 아니에요 30억 달러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돈을 뭐하냐 그 돈으로 당연히 군비 증강을 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중동에서 혼자 나 홀로 중동했어 이스라엘 혼자 자 헐리우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까 하는데 헐리우드 자본 거의 대부분이 유대계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헐리우드란 시스템 자체를 만든 게 유대인들인데 미국의 6대 헐리우드 6대 영화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뭐 나올까 시작 6대 영화사 자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MGM 폭스 워너 브라더스 콜롬비아 이게 미국 헐리우드 6대 영화사인데 모조리 싸그리다 유대인들이 세웠고 지금도 유대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 LA 가보셨나요 LA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킹콩 나오고 가는 거 이게 1912년에 칼레물이라는 독일계 유대인이 세운 영화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우자마자 뭐 했냐면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초반에 만든 영화들이 다 삼손과 데릴라 이런 것 같은 유대교 관련 영화였거든요 히트를 쳤죠 팍스 영화사 뭐 20세기 팍스라고도 했었죠 그건 여우가 세운 영화사냐 여우가 어떻게 영화사를 세워요 그럼 구미호가 회장이게 이게 1915년도에 이건 헝가리계의 유대인인 사람 이름이에요 윌리엄 팍스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팍스 영화사하고 워너 브라더스 이야 좋죠 여러분 워너 브라더스는 형제예요 형제가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폴란드 유대인 헤리 워너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만든 영화사가 그래서 워너 형제들이에요 워너 브라더스 이것도 유대인들이 만든 영화사고 이렇게 헐리우드가 유대 자본에 의해서 거의 100%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안 하지만 개봉해봤자 무슨 안 보러 가니까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적어도 한 편 이상의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안 되지만 다 유대인들을 희생자로 미화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는 관객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유대인의 희생자 유대인의 희생자 어 홀로코스트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장악을 한 어떻게 보면 일반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희생자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가는 회사들 다 100% 유대계 회사들입니다 뭐가 있냐 리바이스 청바지 아니 청바지가 유대인이 만들었다고요? 네 독일계 유대인인 리바이 스트라우스 형제가 만든 것이 리바이스 청바지고 스타벅스 별다방 뭐? 스타벅스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네 하워드 슈츠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워드 슈츠는 100%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 하워드 슈츠가 커피를 장악했나 뭐 이런 책이요 구글 구걸 아니에요 구글 구글도 러시아계 유대인인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었고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아우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죠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제이피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뭐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들 다 유대자본이고 베스킨 로범인스 31 던킨 도넛 하겐다스 허쉬 초콜렛 다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들입니다 머리 저는요 비달사순으로 감아요 비달사순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에요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에이 설마 빌게이츠가 유대인 빌게이츠 말고 빌게이츠와 같이 공동 설립을 한 스티브 발머 대표적인 유대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나온 김에 델 컴퓨터 오라클 컴퓨터 등등등 실리콘밸리도 거의 유대인 자본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본주의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은 유대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요 이러니까 이 상황이 이러니 미국 정치계도 그렇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유대인들을요 당연히 미 정계들은 정치인들은 친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치라는 유대인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나가는 20점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스타벅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로 한번 돌아 봅시다 다시 휴 비행기 타고 중동으로 넘어왔어요 1987년 12월 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티파다라는 운동인데 너는 무슨 파냐 칠성파냐 아니면 야문이파냐 인티파다 가 아니라 붙여가지고 인티파다 무브먼트 운동인데 아랍어로 투쟁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이니 그냥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그냥 1대1로 개별적으로 투쟁을 했다고 하면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대거 이스라엘과 맞서는 집단항쟁에 들어가는데 그걸 인티파다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아랍어로 투쟁 운동이라고 그게 87년도에 시작되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을 마치고 예전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싼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이 새벽에 몰래 국경 넘어서 데리고 간 다음에 일시키고 싼 값에 다시 몰래 해진 다음에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겨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 그냥 이스라엘 사법당국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좋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벤 타고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다시 이제 가자지구로 넘어가던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탄 벤이랑 벤 안에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군용 트럭이랑 빵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했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탄 벤이 충돌 전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4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요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4명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7명 부상당한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이 꾹꾹꾹꾹 참아왔던 그 분노와 영어 여러분들 싸움의 기술 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희랑 백윤식씨가 나왔던 그 영화 맨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싸움을 정말 못하는 비리비리비리 제희를 백윤식씨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학교 짱 일진 가가지고 싸움을 걸어서 제끼는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 지금까지 니가 받았던 수모 그 비참함 그 억울함 그 아픔 부글부글 끓어오르 거지 그걸 니 몸속에 있는 모든 그런 분노를 니 주먹 한 방에 모아 모아서 뻥 날려버려 라는 백윤식씨의 대사가 있거든요 요거 같이 딱 그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부글부글 비등점까지 참고 참고 참았던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노가 요 이 밴 전복사고로 폭발을 해버려요 뻥 당연히 그 트럭사고 사망자 장례식을 했겠죠 이 장례식에 수천의 그런 그 추모객들이 모입니다 수천의 추모객들이 모인 김에 야 이거 우리 이대로 당할 수가 없다 우리 한번 죽더라도 이스라엘과 조직적으로 맞서 싸우다가 죽자 그렇다 타도 이스라엘 타도 이스라엘 그래서 시작된 인티파다운동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싸움의 기술 꼭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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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